미국의 연쇄금리 인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미국 달러의 국제투자자들이 집중되면서 강한 달러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40년 만에 물가급 등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미국 거주자들은 이제 달러화 강세로 미국 내보다는 한국과 유럽 등 해외여행이 더 유리해져 밖으로 대거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 달러 환율은 14일 현재 1달러에 1,287원까지 올라갔으며 13년 만에 처음으로 1,3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년 전인 지난해 6월에는 1달러에 1,130원대였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그만큼 올라갔고 원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000달러를 들고 한국에 가면 1년 전에는 113만원치를 살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현재는 129만원으로 16만원치를 더 얻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유로 대비 달러 환율도 1년 전에는 1유로당 1.22였으나 현재는 1.04로 바뀌었습니다. 여행경비로 100유로를 지불하는데 1년 전에는 122달러를 내야 했으나 현재는 104달러만 내면 됩니다. 더욱이 물가급등으로 항공료와 호텔비 등이 대폭 올랐으나 환율 때문에 미 국내선과 국내 호텔비가 국제선과 해외 호텔비보다 더 올랐습니다. 항공료의 경우 미 국내선은 30% 급등한 데 비해 국제선은 13% 인상됐습니다. 평균 호텔비는 미국 내에서 하루에 150달러로 14% 오른 데 비해 유럽의 하루 숙박비는 123달러로 8% 올라 더 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행을 비롯해 국제선 항공료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해외 여행객들이 대거 몰려 티켓 구하기가 쉽지 않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민들은 물가급등에 신임하다가 강한 달러로 해외에서 보상받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 분석가들의 다수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 번에 0.75%씩 여러 번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등 큰 자이언트 스텝을 취할 조짐을 보여 미국 달러와 강세는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